구 팀장님이 급하게 지방 출장 중이신데요. 월급은 오늘 안으로 입금될 거랍니다. 아이고, 월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구라. 그래봤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지만. 월급은 신규로 아닙니까? 멋이 본 것 같은데? 실체가 없으신 척. 월급은 사이버몬입니다. 월급은 마약이죠. 생존 마약. 이 월급을 제때 투약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니까 다들 월급에 중독돼서 끊지도 못하고 이 회사의 영혼을 저당 잡힌 노예가 되신 거잖아요.